안녕하세요 독일김치입니다. 앞에 보이는 노란종이가 뭔지 아십니까? 네, 헌혈증입니다. 오늘은 독일에서 헌혈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. 주차할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멀리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중입니다. 독일에서는 남성은 세 달에 한 번, 여성은 네 달에 한 번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처음 헌혈을 도전한 것은 2010년이었는데 그때는 몸무게의 미달과 한국 갔다 온 지 6개월 미만이라 자격이 되지 않아서 못하였습니다. 독일에서는 외국에 갔다 온 지 6개월 미만이면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한국이 말라리아 위험국이라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저는 말라리아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아주 많이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로부터 10년 후 이곳 시골에서 다시 시도를 하였는데 그때도 말라리아 때문에 못할 뻔했는데 이라크에서 온 의사 선생님께서 피의검사를 하고 괜찮으면 해도 된다 하여서 지금 이렇게 헌혈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. 이번에 네 번째인데 처음 두 번은 철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고 지난 3월에 처음 헌혈하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. 와 저 앞에 보이는 품차가 참 멋있네요. 어? 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없고 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네요.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는 못 기다리고 다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요. 근데 헌혈이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긴 줄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? 그리고 저는 또 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? 참 미스테리합니다. 기다리는 동안 물, 커피, 콜라를 제공해 주네요. 손 세정대도 보이고 저도 물 두 잔 마셨습니다. 한 50분 정도 기다리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먼저 헌혈증을 보여주고 철분 함량 여부 체크를 합니다. 두 번 튕긴 정과가 있어서 많이 긴장되었습니다. 튕기면 밖에서 기다린 50분이 너무 억울하잖아요. 와 다행히 커트라인인 13.5를 넘어 15.1이 나왔네요. 일단 안심 그 다음 열 체크하고 체크 서류를 받아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에 예, 아니요 체크를 하고 의사 선생님 면담을 기다립니다. 의사 선생님하고는 간단히 혈압 체크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나왔습니다. 독일이 왜 살고 있냐고 몇 년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거랑 헌혈이랑 뭔 상관인지 참 어이가 없어졌습니다. 드디어 피를 뽑을 순서입니다. 소독을 하고 따끔하게 한 방 질리고 피를 뽑았습니다. 기다린 것은 한 시간 이상인데 피를 뽑을 시간은 한 10에서 15분 정도 500ml 정도 뽑았습니다. 원래는 피를 뽑고 거기에서 간단히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먹지는 못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선물 보따리를 받아서 왔습니다.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. 집에 가서 피 뽑힌 만큼 더 보충을 해야겠어요.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한국의 사랑입니다. 한국의 사랑입니다. 한국의 사랑만으로 사실을 공유하고 다른 학교에서 한국의 사랑만으로 한 개여행한 한국의 사랑만으로 한국의 사랑만으로 한국의 사랑만으로 Eastern Anti-관련 ! 스토리 그리고 1우가 반려부 ! 스토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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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mer자 시mer자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심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